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런 나게 짓설래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 인사부터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길래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 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 괜히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 해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아마도 내가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너에게 닿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아마도 내가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너에게 닿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설렜던 격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만의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리 나무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런 나 괜히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리 갈게 잠깐 시간 될까 한마디보다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나랑 하나 달란 말 너 얘기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가벼거나 쉽게 생각했던 적 없어 이제 나도 답해 줄래 내가 그리 갈게 아니, 나 그리 갈게 난 그리 갈게 난 그리 갈게 난 그리 갈게 진심이야 나는 그리 갈게 그리 갈게